한글자막 by 박진희 많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부담감이 좀 없어지더라구요. 그래서 마지막 투스트립 올렸을 때는 여기서 퍼볼 나가면 피차가 좀 많이 쫓기니까 스트라이커 직구를 던질 것 같아서 직구를 노렸던 게 조금 좋다고 알겠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확 떨어지는데 이후로 너무 프레이스 받다보면 한도 끝도 없었으니까 선수들끼리는 즐기자곤 하는데 일단 뭐 집중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또 부담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지금이 집중해야 될 시기니까 선수들도 다 힘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번주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좀 제가 처음에 부상 당하여가지고 게임도 좀 많이 졌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시위 끝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